유산아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유리나 네, 안녕하세요. 유산아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 유산아하는 이리나입니다. 메타볼리즘을 처음 먹고 느꼈던 느낌이 이 지방들이 태워지는 느낌? 이거 먹으면 정말 살이 예쁘게 빠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느낌이 팍팍 들었습니다. 제가 메타볼리즘을 체험을 하면서 리더십 서미스로 단항 여행을 다녀왔어요. 그 단항 여행에서는 사실 음식들 자체가 기름지고 고칼로리 음식이다 보니까 저는 아이템으로 메타볼리즘과 그리고 허브티 믹스, 알로엔즈를 챙겨서 갔는데요 체중이 하나도 불어나지 않았습니다 신진대사를 빠르게 도와줬고 또 그것들로 인해서 체중이 조금 감소하는 요인 그리고 붓기가 붙지 않는 요인들로 정말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났다고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그제키티브의 쓰리스타 다이아몬드 디렉터 조은희입니다 메타볼리즘 주요 성분이 식물성 성분이잖아요 항산화 성분이 많기 때문에 기초대사량을 증가시키고 체지방을 감소시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유산화로 건강을 완성하는 강현준입니다 신경을 쓰지 않으면 일주일 사이에 5kg가 금방 찌는 체질이에요 특히나 이번 체험을 하는 시기가 연말 연초라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그때 맵고 짠 음식을 굉장히 많이 먹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붓기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메타볼리즘에 대한 신뢰도가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저는 녹차를 전혀 먹지를 못합니다 녹차를 한 잔만 먹더라도 위가 굉장히 아프고 쓰리거든요 제가 3주 동안 체험을 하면서 단 한 번도 위가 아프거나 쓰린 적이 없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도라지 추출물이랑 파이토 케미컬 성분이 들어있어서 저에게 좋지 않았던 그 위 쓰림이 보호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산화 골드 디렉터 안인숙입니다 처음 뚜껑을 열었을 때는 달콤한 향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처음 터 위에 올렸는데 정말 맛도 달콤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맛있는 체지방 조절할 수 있는 제품이 나와서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저희 소비자나 사업자분들은 체지방을 줄이는 것에 대한 조금 부담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식단 조절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은 메타볼리즘을 통해서 그냥 한 알로 하루에 체지방을 조절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헬스패 그리고 액티비 루티미를 섭취를 함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 하실 때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되시고 싶으시다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메타볼리즘을 섭취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기다렸고 우리 유산화 가족들이라면 다 기대하고 또 기다리던 제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남녀노소 누구나 다 한 번쯤은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다이어트 시장이 확대되면 따라서 건강한 다이어트에 대한 포커스가 요즘 꼭 필요한 시점이잖아요 제대로 타이밍에 맞게 출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다이어트를 겨냥한 또 그 중에서도 체지방 감량의 기능성을 갖고 있다 보니까 사업적으로 다이어트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현대인들의 트렌드는 사실 간편하게 섭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간편하게 섭취하고 빠르게 도움받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맛이 괜찮다는 거 그래서 비즈니스가 앞으로도 폭발 성장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체지방을 빼고 싶으세요? 체지방을 컷하고 싶다면 체지방을 컷하고 싶다면 체지방을 컷하고 싶다면 메타볼리즘 기대해주세요!